네, 김소연씨 뭐 소신 기쁨에 또 한 번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, 큰이모, 작은이모 그리고 아버지 항상 사랑하고요 그리고 기이스트 양그란 대표님, 또 제광 형, 웅현 형 항상 지켜봐주시는 배용준 선배님, 또 박진영 스승님 드리마의 이후목 감독님, 김소연 감독님, 박혜련 작가님 또 추위에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분들 함께 출연하신 모든 배우님들 또 선배님들, 후배님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꼭 좋은 배우가 되어 있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9년 남았네요 앞으로 9년동안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꼭 좋은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이장훈씨 네, 이장훈씨 네, 이장훈씨 네 이렇게